아 직업을 찾고 계세요 어 아까 잠깐 얘기 나누는데 그죠 지금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다고 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전엔 어떤 일 하셨는데 아 이제 아이들 다 키워 놓으시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남편하고 사교를 했어요 중간에 뭐 하려고 했고 유니시트도 잠깐 누가 보내서 해봤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일을 아직 안 했어요 최근에 또 네트워크를 거냈는데 하여튼 뭔가 지금 뭔가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데 2년 전 이랑 많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제가 물에서 아주 고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전 느낌이 땀이 발을 틀고 섰어요 걸어야 되는데 용기가 좀 생긴 거죠 그 전에 용기도 없었어요 살고 싶은 용기도 사실은 없었어요 최근에나 정말 지난 6월 달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용기를 준 계기가? 소홀에 집값이 많이 띄었잖아요 제가 그걸 사지 못한 어떤 그 찬스를 잡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미련과 부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유튜브를 보는 순간 정말 열을 받더라고요 아우 내가 이것도 하나 어떻게 못 저질러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는 저 자신의 반성이 있잖아요 그게 밀려오면서 약간 화가 나면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부동산을 사든지 뭘 하든지 뭘 저질러 봐야 되겠다 난 너무 가지 살았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실패해도 된다는 마음이? 네 약간은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있는 거 무너질까 봐 그런 것도 있었고 하고 싶은 자신감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게 참 다행인데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 근데 좀 더 아마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상담을 좀 받으실 때 전문가한테 정말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나의 건지 아니면 약간의 조울증 개념인지 이게 싹 올라올 때가 있는 사람이 근데 훅 꺼져요 제가 되게 많은 분을 봤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오래 못 가고 팍 꺾어진 분들이 너무 지속이 안 되는 부분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오셔서 막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지신 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상담 혹시 심리상담 받아보셨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가 9년 전에 선생님 카네기를 갔었어요 그니까 그런 게 단기간에 되면 안 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홀로 확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엮이셔야 돼 그래서 비즈니스 모임이든 아니면 상담사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디에 단체든 사람과 엮이셔서 좀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아줄 수 있게 그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 정도 해서 지금 그런 거 혹시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서 돈을 벌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단체나 들어가거나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시간을 줄고 이제 우리가 플랜으로도 배울 거니까 목표 비즈는 정하고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플랜은 좀 빨리 배우셔야겠네요 집 떨어지기 전에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하네 지금 유현주님 아 예 놀라세요 네 유형사시네요 얼마나 드셨어요 거의 한 7년 7,8년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시고요 낯을 가리시고 근데 매춘 올리고 싶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원장님 네 원장님 독립한 지 독립한 지 한 오픈한 지 3년 3년 됐어요 고백은 넘기셨네요 3년이면 네 단골이 좀 생기셨겠어요 네 단골 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한데 오라고 못하니까 속이 네 이것 좀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한테 어차피 그 미용보다는 네 좀 뭐라그래요 매대라 그러나 뭐라그래 거기 카운터 아니 뭘 팔아야 되잖아요 샴푸가 됐던 아 전판이요 전판 쪽에서 매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판 쪽에서 매출 올리면 좋죠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상담 통해서 뭔가 더 옵션을 붙이고 전판도 해야 되고 전판도 해야 되고 돈이 오르니 꼭 하는 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는 얼마나 올리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뭐 이제 매출 제 개인적으로 매출하는 것보다도 이제 직원들도 한테도 약간 제시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응 저도 잘 못하는 상황이고 자 매출을 올리는 여기다 한 번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닌데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매출 올리려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영업은 기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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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알아야지 응 아니 목표 DB DB 아니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내 인맥 정리를 해야 되잖아 누구를 만날지 DB 관리 DB관리 고객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DB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DB의 양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내가 직접 만들 거냐 살 거냐 아니면 물려받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마케팅은 DB 싸움이에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 고객 DB 싸움 이거 되게 비싸요 홈쇼핑이 DB로 돈 벌잖아요 보험 방송하는 게요 전화만 주세요 이거 한 명이 굉장히 비싸요 한 명 DB 전화번호 하나 따른 게 요즘 그런 것도 블랙박스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허접한 거지만 전화 통화 주시면 상담만 받아도 뭘 드립니다 그 DB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합법적으로 DB를 받으려고 그 DB 확보는 어떻게 하세요 고객 관리 고객 DB 뭐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오시면 회원가입 받는 정도 그거부터 시작이 돼 회원가입을 했어 그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한테 단순히 2,3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부터 들어가는 거야 내가 회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고객관리를 또 그 고객이 누구를 데려왔을 때 혜택은 있는지 또는 전혀 신규 고객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그게 더 중요한데 온 사람 잡아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업이라면 많이 만나야 돼요 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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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없는 고객 갖고 쥐어짤리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온 고객 관리를 한 번 온 걸 두 번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 뭐 포인트 제도도 있겠고 어떤 중간중간에 연락하는 부분들 이벤트도 있겠죠 이벤트 그래서 홈쇼핑이 잘하는 게 특별한 거 뭐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 했을 때 이것도 관리가 필요해 꼭 이벤트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겨울철 두피관리법이라든가 미용관리법 같은 거 이런 정보도 주는 거지 좋은 정보들 또는 무료 체험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오시면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체험 같은 거 뭐 협찬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하고 아 이 미용실은 이렇게 계속 베풀어 주는구나 라는 게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오셨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왜 할까 db잖아 db잖아 구독자 10만명이 저희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더라고 구독자 10만명만 되면 다 해결돼 지금 3만 2천인데 이 정도인데 10만이면 3배가 아니에요 5배 10배라고 파워가 고객이라는 게 db가 늘어나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규 고객을 어떻게 불러드릴까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은 어떻게 또 오게 만들까 db관리부터 먼저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낯도 가리고 어우 막 그냥 뭐 자신감도 부족한데 뭐 이거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db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어디서 요즘 미용실 컨설팅하는 데도 많은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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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면 그런 걸 컨설팅해주는 데가 있어요 또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방법도 있고요 14일날 참 있어요 마침 sns 마케팅이라고 왕초보 과정이라고 저렴하게 하니까 그럼 들어보시면 우리 블로그 sns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낯가린 심한 사람도 할 수 있거든 그쵸?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어요 단골한텐 잘해 그쵸? 일단 단골 기존 고객을 내가 어떻게 더 친하게 줘가지고 서비스하면 그 사람들이 데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데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소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 조금 성립이 되면 그냥 기존 고객만 잘하시면 돼요 고객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은 SNS로 뭐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격은 안 바뀌어요 갑자기 내가 으쌰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외향자기도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안 돼요 그거 할 시간에 따로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낯가림이 심하고 이거 나쁜 성격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장점이 있어요 기존 사람한테 잘한다는 거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외향성과 내양성의 차이가 외향성은 새로 만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 에너지가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양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책상 정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과 깔끔하게 하는 사람 자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은 외향성일까 내양성일까 내양성 네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내양성이에요 지저분하실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인 거야 왜 깨끗하게 하냐면 남이 볼까봐 외향적인 사람은 깔끔하게 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남이 날 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쁘게 근데 내양적인 사람은 표고는 내가 편하면 되고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 거야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 예술가들의 내양성이 많아요 에너지가 나한테 있거든 안 바뀌어요 억지하지 마요 네 함유희님 네 네 스피치를 네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게 굳이 외국에서 한국어를 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그런 일 말씀은 좀 저기하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일의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하려면 본인도 책을 많이 읽고 수양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도 저기 벨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느끼는 거 그런 거를 영상으로 하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거를 하려면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을 일단은 잘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갖고 나랑 함께 소통을 해야 되고 신뢰감을 조금 좁힐게요 잘한다는 걸 좁힐게요 재미있게 하셔야 돼요 재미있게 네 잘한다는 것보다 유튜브를 하실 거면 재밌다는 거 웃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재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야 노래가 재밌어 라는 것은 내가 이걸로 뭔가를 얻고 흥미롭고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은 흥미로워야 되는 거고 네 흥미로우려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궁금하게 만들려면 역발상이라든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벨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니즈가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벨기에를 배워야 될 니즈가 없잖아 그것부터 생각해보자고 왜 벨기에를 배워야 되는가 지금 뭐 핀란드가 뜨고 스위스가 뜬 거는 교육 때문에 그래요 네 그쪽 교육 시스템을 알고 싶은 거 엄마들이 네 근데 아직은 벨기에 대해서는 몰라 그냥 관광지 정도 그냥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많이 묻어줘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지 분명히 언젠가는 벨기에가 뜰 거야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네 만약에 벨기에가 이슈가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의 유튜브는 이제 뜨는 거지 좀 하고 싶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벨기에 벨기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어 거기는요 뭐가 있냐면 네 초콜릿으로 유명해요 아 맞다 벨기에 레오니더스라고 벨기에 초콜렛이 있는거죠 벨기에 초콜렛이 있는거죠 벨기에 초콜렛이 있는거죠 참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언어는 뭐 써요? 벨기에는 불어 쓰고 플라밍 지역이라고 해서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독일어도 조금 쓰고 있어요 선생님 거기서 어떤 언어를 쓰세요? 아 불을 쓰세요? 룩셈부르크에서도 저는 이제 벨기에 남쪽에서 살기 때문에 벨기에 유럽들은 나라가 다 붙어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갈게요 벨기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이 룩셈부르크랑 붙어있어요 벨기에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벨기에 컨텐츠는 아껴두시고 일단 불어가 되시니까 프랑스권이나 유럽권 쪽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나중에 벨기에 쪽으로 가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따로 저랑 어차피 계속 소통하실거잖아요 저랑 좀 얘기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함유희님은 알겠습니다 이숙진님 개척, DB 무슨 일 하시죠? 보험 이런 개척과 DB 부분은 사실은 회사에서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굳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개척은 서로 알아서 하는거구요 네 회사에서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거를 알아서 하라는거네요 DB를 한달에 20개 봤는데 DB로 송구할 수는 없는데 DB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알려줬는데 개척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개척을 진짜 개척하는 것도 있구요 두번째는 트레이닝 때문에 하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신지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 그럼 개척하셔야죠 시작하는 단계 개척은요 그냥 하시는거에요 결과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거절에 대한 내 어떤 내성 거절에 대한 내성 왜냐면 아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게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는게 힘들어요 그 전에 거절에 대한 쿠션을 배우는거에요 거절은 당연한거구나 아는 사람한테 거절당하기 전에 일단 개척을 하는거에요 그러려고 하는거에요 거절당하려고 하는거에요 너무 두려워하지마세요 그냥 거절당하러 가는거에요 오늘 내가 30번 거절을 당하면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가는거에요 그리고 아 드디어 30번 거절당했다 그러고 퇴근하시면 돼 의미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럼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느낌들 내가 거절 받았을 때 느낌 이걸 익숙해져 보는거에요 그러니까 복싱을 배우면 유도를 배우면 아 유도로 할게 유도를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게 낙법부터 배워요 넘어졌을 때 안다치기 복싱도 가면 눈뜨고 맞는 것부터 배워요 때리거든요 이렇게 눈 똑바로 맞아야돼요 처음에 그거에요 앞으로 수만번의 거절을 당하실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내성을 가지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한게 그냥 어차피 그냥 가서 거절당할거니까 공부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거절당할거니까 그래서 저도 영어 처음 배울 때 또 누구 가르칠 때 막 방문을 시켜요 그래서 막 거절당하는 걸 하고 그래요 옛날 코치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성향을 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거절당하는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개척은요 지금부터 모임에 나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임 취미 모임도 좋고 이런데 모임을 여러 군데를 좀 부담 가지지 않는 모임을 나가서 그냥 뭐 물어보면 보험회사 있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영업하지 마시고 1년 나뉜다 그게 개척이에요 1년 후에 나와요 특히 손해보험은 빨리 나와요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을 하니까 와재보험 이런 것들 의무보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1년 뒤에는 생명보험도 하실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게 개척이에요 그리고 DB 방향은 뭐죠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죠 DB 방향 아 DB를 기계학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예예 만남을 먼저 약속을 했는데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만났는데 거기서 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선물만 받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넘게 찬다고 가서 만났는데 못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다른 거라고 봐요 선물을 드릴 테니 만나 주세요 와 저를 만나 주시고 상담을 받으면 선물을 드릴게요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선물을 주니까 만난 거고 상담을 열심히 해서 하면 선물을 드리는 이거 조차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보험계약 후에 보험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A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세 명만 소개해 주세요 이거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보험 가입하셨나요 그럼 좋은 얘기 할까 나쁜 얘기 할까 무조건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 합니다 내가 가입했으니까 그럼 스스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이 좋은 보험을 혼자만 하시기는 아깝잖아요 세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 명 정도 사인한 다음에 그때 선물을 꺼내는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선물 드리니까 소개해 주세요 안 해 준다는 거야 선물을 딱 꺼내 상품권을 꺼내면서 드리면서 두 분만 더 해 주세요 할까 안 할까 하지 이런 차이인 거지 처음부터 선물을 꺼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선물을 꺼내고 하나 더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 이제 그 사람의 디디가 있고 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쭉 뽑아가잖아요 그래서 중복 가입된 게 있는지 비어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잖아 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또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자그마한 성의 표시도 합니다 정도 어 선물을 드릴 텐데 만나 주세요 다른 거죠 어 그러면 그래 시간이 되고 뭔가 소정의 선물을 주긴 한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안 주더라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꺼내니까 이제 고마운 거지 어 그러면 이제 고마워서 그 다음에 가입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은가 이게 앞뒤가 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니즈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니까 어 이런 이런 상품을 가입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세한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또 귀환수 해주셨으니까 제가 약간의 소정의 선물도 좀 준비하겠습니다 정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말하는 방향은 선물을 위주로 말하니까 네 이게 너무 겹쳐서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만나는 게 목적이라 네 네 그리고 초보일 때는 자꾸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초보용 중급용 고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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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멘트들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지연님 네 예 발표 불안이 있으시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데 서비스업이면 어떤 쪽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은 피부관리 네 그거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쪽을 벗어나서 다른 걸 준비하려고 네 조금 이렇게 강의 같은 것도 했고 멋있는 리더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려고 오케이 표정 관리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오는데 처음에는 긴장이 되죠 이렇게 앞에서 카메라 쓰고 막 그런데 시안한 건 3개월쯤 지나잖아요 다 예뻐진다 첫 번째 자꾸 카메라를 찍잖아요 본인 걸 보게 하면 되게 괴로워해요 자기 거 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떠세요 내가 하는 거 영상 찍어서 보면 좋아요 불만이죠 어색해 어색해 불만이고 어색해 자꾸 생각나 생각나 두 번째 찍을 때 세 번째 찍을 때 자꾸 생각나니까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 이걸 카메라 샤워라고 하는데 무조건 좋아집니다 표정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건 해야 돼 상박대 있잖아요 셀카봉 같은 거 지하철에 팔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 하나 놓고 카메라 놓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뭐라도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선도 이상은 어색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다가 얼굴이 확 펴진다 그런데 하시겠어요 결론을 해봐야 된다 간절해야 돼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시네 응 응 막 떨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건 사람들 앞에 자꾸 서는 건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 연습하라고 사람 맨날 먹어놓을 순 없잖아 집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 놓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봐 짜증나 짜증나 또 해 자꾸 하다 보면 표정이 풀려요 지금 표정이 괜찮죠 네 이게 원래 이런 걸까 훈련된 걸까 풀려도 하시겠죠 자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괴롭겠지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그걸 플래너에 써 놓으시면 되죠 매일 한 번씩 나는 1분 스피치를 한다 그거를 보여드릴게 이렇게 하는 친구를 유구모라고 제가 저한테 개인지도 받는 친구예요 세터민이에요 13년 동안 이 친구가 사투리 쓰고 막 온오라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발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그 맞춤 신발하는 사장님이 또 제 제자예요 그러더니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사람 형체라고 괜찮은데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저희 학원을 보내서 제가 이제 지도했거든요 매일매일 숙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영상 보낸 게 나한테 진짜 성실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낸 게 저한테 흐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오게 됐는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카메라 보가는 게 이 친구가 말도 잘 못했던 친구인데 지금 매일 하나씩 하니까 엄청 늘었어요 그럼 제곱 자리 군 분이 재미난 건 애인지 새겼다는 거지 요즘 바쁘데 데이트 하느라고 요즘 바쁘데 녹화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사고자요 이렇게 데이트 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 친구가 지금 시선이 딱 고정돼 있거든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시선 올라가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지금 딱 고정해놓고 하죠 시선을 이게 유튜브에 미등록을 올려서 주소를 보낸 거예요 나한테 미등록은 아무도 못 보거든요 주소를 알아야 봐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매일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 본인 꿈이 그 저 안보강사래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딱 세우고 내년 가을에 데뷔하는 걸로 지금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북한에 이제 어떤 실상이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본인이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어 북한 너무 모르더라고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불술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북한에서 알면 이제 아니잖아요 문화가 이제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북한하고 경제교류도 할거고 그러면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 이 친구 나중에 되게 잘 될 거예요 나는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 나중에 이제 어느정도 탁 되면 오픈을 할거죠 유튜브를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또 김진하님 네 네 네 어 지금 유통업을 하고 계시고 네 아까 보니까 사은품 같은 거 뭐 이런 그쪽인가요? 맞죠? 네 어 판매 강의를 하셔야 되네요 예 어디서 어떻게 하세요? 네 이런 이제 홈쇼핑을 오프라인상에서 한다고 보면 고객이 한 뭐 100에서 500만원 뭐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금액은 얼마짜리 정도에요 보통? 20만원 오 20만원짜리를 500명 앞에서? 오 오 재밌겠다 오 그걸 지금 하고 계시고? 아니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요? 오 근데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뭐 풍처도 좋으시고 아니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너무 안좋아서 에잇? 좋네 아니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예 목소리가 꽤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응 괜찮다고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저희 업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강의를 제가 이제 그 문밖에서 들어 볼 때는 네 청강을 할 때는 그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목소리가 좀 튀고 예 반란하고 하는데 저는 좀 저음이잖아요 예 네 내 목소리가 이게 좀 고객들이 들으면 어 다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음 음 김제나님은 이제 아랫공명을 잘 쓰시고 소리 자체 좋은데 이게 이제 1대1 비즈니스엔 좋은 목소리는 맞아요 근데 강의에서는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네 강의할 때는 톤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는 톤이 올라가는데 이걸 1대1로 얘기하면 되게 어색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거 어색한 1대1로 만나면 예 이게 되게 우선 묶여요 그죠? 1대1로 만나면 네 이게 내려가야 돼요 예 이쪽으로 모실까요? 근데 이상하다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스탠딩 스피치 할 때는 톤이 올라가야 되고 아 화법도 좀 다르는 건 맞아요 네 그거를 되게 좋은 기회가 생긴 거네요 네 이제 강사를 처음에는 구하려고 하다가 네 제가 어떤 저를 유통하고 가니까 강사를 구하려고 하다가 음 이제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낫겠다 신뢰감이 좋죠? 훨씬 좋죠? 왜 그러냐고 직접 하는 게 좋죠? 사장님 생김새가 어 산에서 지금 내려보면 사랑스러운 하하하하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농산물을 팔아야 아아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수업이 일부러 아아 일부러? 네 어 어 어 어 그러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 수업을 더 길러셔야겠다 앞으로 그러면 진짜 빨리 안전하네요 하하하하 어 대상은? 그 오시는 대상은? 주부들 주부들 건강식품인가요? 아니요 농산물이에요 그냥 농산물 특별한 뭐 유기농 아니면 뭐 이런 것 유기농으로 산에서 나오는 거 네 약초 오 어차피 건강과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 건강식품이라고 봐야돼요 오 김진아님은 뭐 잘하시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이거는 그 그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한테 배우세요 배우세요 예 예 예 저한테 맡기시고 예 뭐 여기 여기 등록을 하시든 게이지도 받으시든 제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쪽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니까 이제 빨리 될 수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음 아 그건 나중에 상담을 하죠 네 배우시면 돼요 저한테 만들어드리고 어 지금 좋아요 성태도 좋으시고 어 저도 사람 봐가면서 가르쳐요 하하하하 성과가 날 것 같아 어 김재선 선생님은 어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따로 말씀드릴게 예 네 자 신현민님 예 예 사무질이시고 아 승진 PT가 있구나 오 오 오케이 언제 해요? 한 달 남았어요? 네 어 어 자 승진 PT 어 이거 중요한 시기네요 어 어떤 걸로 PT를 해야 돼요? 제가 한 업무랑 앞으로 해야 할 거 두 개 그게 남는데 5분 정도 음 음 이번 저 아시는 회사 분이 추천해서 각오를 하셔서 네 아 또 홍보하시니까 말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요 홍보 쪽은 PT를 좀 잘해야 되죠 네 네 네 갑자기 막 오게 돼서 예 제가 좀 왔다 갔다 아니 네 상관없습니다 몰랐어요 네 기자들이 자꾸 막 열 가지가 아 아무래도 기자가 아 그럼요 기자가 잘해 홍보 저도 홍보 전공했잖아요 잘 알죠 PR 쪽 전공했거든요 좋네요 예 특히 이제 만약에 만약에 지금 뭐 잠깐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PT 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PT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일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개선했고 어 어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 하고 있는 일 그 전에 했던 일과 내가 개선된 부분을 얘기해줘야겠죠 그리고 아직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 이건 이건 뭐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넘어선 거지 어 같이 해결해야 될 이슈 이런 게 중요하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거 했고 뭐 하는 업무 나열인데 그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음 그게 보는 사람도 재밌죠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고 어 적응이 안 돼서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1차 성장을 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뭐 목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 그거지 뭐 나를 신급시키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내 힘이 없으니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부드럽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내가 꼭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다 이러면 음 뭐 그 발표 내용 그러니까 저는 보니 승진 PT는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의 업무를 보고 싶은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말까지 잘하면 좋지 제가 느낀 게 말을 잘해서 꼬셔야 되는 PT는 설득 이건 설득은 아니거든 이거는 설득 쪽은 아니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 박사 논문 발표할 때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설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박사들 교수님들은 거기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네 여기 설득하는 자리 나를 이거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쭉 해왔던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아요 어 막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고 네오만 좋으면 돼 근데 거기서 막 내가 막 박사 논문 발표를 막 이랬더니 처음 본 거지 교수들이 뭐였죠 하하하하 떨어졌잖아요 하하하하 내용이 중요한데 나는 퍼포먼스 위주로 갔던 거야 그 자리에서 내용이 좋으면 돼요 그리고 신뢰감 있는 모습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복장이라든가 헤어스타일도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날 하루 딱 이렇게 그런 부분 안 해보셨죠 그런 부분 안 해보셨죠 아 근데 그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면 전문가한테 받아보시면 본인도 깔짝 놀랄 거예요 그 당일날 딱 비주얼로 딱 한번 보여주는 거지 돈 좀 드려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내용 딱 있고 그러면 일단 뭐 내가 또 헤어 잡고 옷 딱 잡고 서 있으면 벌써 이제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준비된 내용 따박따박 잘 읽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 혹시 뭐 여기 저희 학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따로 또 상담을 받아보세요 예 예 음 한두 번은 이제 구매는 되는데 그 이상 더 재구매가 힘든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위 사람들 전화하는 거는 돼요 그리고 한두 번의 제품 구매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건 제가 소비자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소비자에서 4년 정도 써보고 내가 사업자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었을 때는 무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니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기구매로 매월 100피비니까 하나 12만원씩 한 사람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를 내 밑에 있어야 내 직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고 그러게 되는데 그 위즈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품도 제가 잘 모르겠고 시스템은 모르지만 그냥 그냥 뭐 그냥 충고해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 그러니까 서비스 관리 라는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내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그 단계가 처음에 좀 써봤어 괜찮아 근데 건강식품도 그래요 오일도 그렇고 만약에 썼는데 이게 막 확 좋아지고 미친듯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아니 하하하하 아 이거 와보 왜냐면 잠깐 와라니까 하하하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손바닥 주시겠어요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선물을 드려야죠 이거는 건강식품 먹어봐야 알잖아요 편한품 달라봐야 알죠 손 비벼가지고 계시고 깊게 흡입이 깊게 깊게 어우 향 진짜 좋다 이게 그냥 향 좋은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바로 이게 이게 이제 페퍼민트랑 오렌지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랑 이제 기분으로 옮기거나 질병에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어봐야 알고 발라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 급하잖아요 이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어 이게 뭐야 물어봐요 이게 뭐야 어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질병에 저는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꼭 사녁동안 써보니까 아 이게 참 좋구나 음 근데 아직 사람들이 낯설고 잘 모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이걸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다 다가가시는데요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음 브랜드의 브랜드 신뢰 또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가격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은 어 이제 여러가지 처음에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가 제가 그런 생각도 이거를 샘플로 해서 뿌릴까 음 그런 생각도 음 그러니까 뿌리고 이게 피드백이 와야되는데 피드백이 안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거 신뢰성 부분인데 어 만약에 저라면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왜 오일이 먹는 것보다 효과가 빠른지 설명해 보세요 네 이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니까 왜 빠르냐는 거죠 질문은 자 지금 먹어서 내가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낫다든가 보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맡았잖아요 네 향으로 오일 어떤 그 그 오일 테라피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왜 빠르냐 이거죠 아까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즙값 드러기 그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독을 먹었을 때와 독을 마셨을 때 뭐가 빨리 죽습니까 먹었을 때 아니 독을 흡입했을 때 우리가 가스를 흡입하면 가스를 흡입하면 가스를 흡입하면 왜 지하철에서 뭐가 그때 문제 있었죠 평생 가죠 잠깐 5분 10분 흡입했는데 자 우리가 나쁜 걸 먹었을 때는요 일단은 그 이게 소화되고 간에서 걸러주고 우리 피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요 위세측도 하잖아요 농약 먹어도 바로 안 죽어요 위세측을 하면 또 살아나요 근데 호흡으로 들어오는 건요 바로 이 점막으로 들어와서 폐에서 바로 그 혈액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검증되고 깨끗하고 안전하는 건 그래서 좋은 거죠 빨리 들어가잖아요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사 맞으면 금방 이렇게 낫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이고 이거는 천연이고 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향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몸도 느끼지만 뇌가 바로 느끼죠 기분이 좋아지죠 약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죠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상당으로 이렇게 상당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아보면 이렇게 뭘 줘도 제품 몰라도 팔아요 네 귀신이 죽어요 그게 지혜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요 그 부분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고 바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1분이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바로가 안 나오잖아 여기서도 안 나오면 고객한테 나오겠냐고 바로 나와야지 딱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거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니까 1차적으로 오일 테라피는 내가 기분을 좋게 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요 몸을 또 바로 혈행으로 오게 하니까 두 번째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부작용이 있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또 건강식도 좋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빨리 좋아지는 오일 테라피로 치료하는 게 어떻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시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저랑 사업하자고 되게 많아요 같이 사업하자고 근데 저는 교육만 합니다 제자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들이 팔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교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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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검민 아 저요? 네 박교검님 예 아 예 잘 모르겠어요 보험 컨설팅 하시네요 네 거기 건강기능식품을 투자? 어 투자 시장하려고 아 이제 시작하려고 음 많은 걸 원하시네요 목소리 대화 스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리더가 되고 싶다 자 마지막 리더 부분만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앞에는 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건강기능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리더가 돼야만이 될 것 같아서 네네네네 제가 리더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이제 말하는 것이랑 대화하는 방법이랑 리더로서 같이 와야 할 모든 것이 네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 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음 리더가 돼야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바꾸죠 난 리더다 그러려면 뭐부터 바뀌냐면 외모부터 바꾸세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오늘처럼 다녀면 다녀면 안됩니다 이제 아침에 나올 때는 무조건 나는 리더다 해서 헤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첫 번째 좋은 미용실 가셔서 다듬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드라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침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좀 배우셔가지고 깔끔하게 네 여자의 리더십을 헤어스타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 중요한 자리 어디 갈 때 머리부터 하죠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헤어스타일 어때요 굉장히 단정하죠 오 헤어스타일 좋아요 음 신경 좀 쓰셨네 이거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투자 좀 하셨네 좋은 데 가서 하셨나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쵸 사과트라서 돈 들은 머리에요 네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게 하는데 가고요 회사 방식으로 머리쓰시는 세상에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가지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수치 없을 때 또 여자들은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요 뭘 방법은 있습니다 어 관심을 갖고 어 그래서 리더들 보면 되게 헤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네트워크 좀 최고 직급자분들은 보니까 한 달에 막 80만원까지 머리에 쓰더라고요 어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장 그렇게 못 쓰시겠지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옷 입는 거라든가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난 리더다 생각을 하고 되실 거잖아요 미리 한번 해보는 거지 어 어 자꾸 이렇게 내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리더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 제가 귀마지소통법 책 사셨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네 네 네 리더십 되는 게 저한테 지금 한 2분 상담하고 딱 되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되고 싶다 리더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제가 경험상 하는 얘기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하는 순간에 그냥 저는 아나운서처럼 살았어요 그냥 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욕하지 않았고 거기서도 연습했고 어 또 쇼호스트가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웃음이 나는 쇼호스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등이 될 거야 쇼호스트 안 됐는데 나는 1등 쇼호스트가 돼야 돼 1등이야 하나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1등처럼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만에 1등하고 1년 6개월만에 팀장 됐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달라요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쉽이 다르니까 벌써 미팅 딱 들어가도 난 1등처럼 행동하니까 처음에 신입이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업체에서 근데 말하는 게 다른데 뭐 어떻게 했냐면 보통 쇼호스트가 들어가면 선배들 그랬어요 상품 뭐예요? 이러고 첫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 상품을 공부해서 들어가자마자 방송 5개 봤고요 샘플도 받아서 일주일에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기획서도 만들었는데 보실래요? 진짜 깜짝 놀라는 거지 신입이라고 왔는데 이러고 들어오니까 또 얼굴도 신입은 아니고 그때 아나운서 7년차에 갔으니까 30대 중반인데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 첫인상부터 확 그래버리니까 누가 신입이라고 그래 저보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네 그렇게 행동을 아니 리더처럼 행동하세요 자 다음 됐고요 김정거님 낮으면 불친절스러운 느낌이 무슨 얘기죠? 이게 제가 영업을 하는데 TA에서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문화에서 많이 연락 투절되고 그런 거 나가지고 톤을 어떻게 찾는 건지 좋은 좀 낮네요 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틀린 얘기 좀 안 이렇게 가베톤 의뢰톤이라고 그래요 너무 깔면 가베톤 너무 높으면 의뢰톤 좀 간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때요 보면 왕은 어때요? 사극 보면 여봐라 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넷이 어때요? 마마 이방도 아유 사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인 거야 아니 넷이 중에서도 목소리가 굵은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좋아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러면 안 어울릴 거 같고 왕이 말이야 야 양양 이러면 왕 같지 않잖아 그런 왕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이 목소리 깔면 갑 뭐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걸 맞춰야지 어떻게 목소리 톤을 좀 높이시면 되는데 너무 높이면 어떻게 오버하는 거 같다고요? 진심이 아닌 거 같고요 그건 본인 생각 아닐까요? 한번 높여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들려주세요 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뭐 tm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에 상담사로 선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긴장해서 그러신 거죠?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머리 좀 하얘서 그죠 그죠 어 사람이 긴장을 하면 또 이제 미소가 좀 안 지워지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시보세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어보세요 여러분 게임할 때 거울 놓고 하죠? 네 안 놓고 해요 어? 그래요? 네 어? 왜 안 가르쳐줘요? 네 처음 들었어요 어? 처음 들었어요 거울 놓고 해야 됩니다 아 네 거울 놓고 웃으면서 웃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목소리에 그 그 그 그 그 있거든요 자 항상 웃으면서 해야 돼요? 자 웃으세요 좋아요 잘생겼어요 웃으세요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이번에 담당자가 선정돼서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신청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에 시간되는데 예약제다보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좀 정해지면 알어 그건 맞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이거와 어 제가 시간 가능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인데요 이거와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이건 다르죠 어 어 가능한 시간이에요 상담 가능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간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또 뭐라고 그 다음 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맞는 얘기에요 AP 중에 어떤 걸로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어 목소리도 까른데 거기다 시간내는데 이러면 내가 너한테 왜 맞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 가능한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괜찮으세요 아 그러시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응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딴 거 없어 보니까 얼굴이 많이 긴장해가지고 응 목도 손도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더 높여 보세요 더 더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니 해봐요 일단 연습이니까 자 연습은 내가 연습을 100을 했어 실전에서 100을 못합니다 아 최대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최대치를 자 최대치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응 오케이 계속 가요 어 이번에 그 배정돼서 설계사로 배정돼서 연락드렸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오후쯤에 시간 괜찮은데 제가 오후쯤에 시간 괜찮은데 아니라니까 하하하하 시간이 날 것 같아 상담 가는 시간이 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시간이 나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같은 얘기라도 어 상담 가는 시간이 이번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인데 그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운데 이거 봐요 제가 가는 시간 오운데 이거 느낌 어때요 내가 그런데 니 할래 이런 분위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인이 녹음한 거 들어봐요 이게 좀 공격적이에요 지금 친절하지 않아 아 아쉽잖아요 본인이 아니까 어 그죠 어 좀 이렇게 그래도 만약에 내가 갑이지만 내가 상담해줄까 그래 오케이 상담해줄게 하더라도 친절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한 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억양이 한 번 들려줘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말투가 어떠냐 했을 때 좀 공격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네 네 톤도 많이 놀려보시고 절대 그렇게 싸보이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시니까 응 좋습니다 네 다 해드렸네 맨 밑에 아 밑에 아 여기 있었어 네 아 여기 있었어 아 여기 있었어 네 아 본인꺼 아 김영미님 네 이거 많이 썼봤어요 많이 썼네 네 정가 정현아님 네 아 오케이 자 김영미님부터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아이 같을 때가 많아요 말이 빨라요 발음이 부정확하고요 신뢰를 주고 싶고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강의할 때 딴 길로 가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 중에 자꾸 그들이 내 기준에 판단할 마음이 생겨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언어와 마음이 부족해요 스피치에 대한 고민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되어버렸어요 밑에 밑에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스피치에 대한 고민 설명이 아니라 마음관리 음 음 잘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보게 김영미님 보니까 꽤 꽤 능력자신 것 같은데 그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해야 돼요 네 더 잘해야 되는 위치세요 음 음 음 음 열정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은 목표라 이런게 더 명확해야 되는게 약하죠 네 그러니까 도전하는 목표가 음 처음에 3개월은 남들 1, 2년치를 했는데 음 그리고 4년은 남들이 최고가 됐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3개월의 열정을 그 4년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런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태생은 열정적인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음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께 누가 된다는 생각이 든거죠 음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게 제일 핵심인걸 아는데 실천력이 되게 약해요 음 되게 부지런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뭐 저도 영업을 5년을 해봤는데 음 보험 영업을 5년 하면서 업적과 그 다음에 뭐 돈과 따라온 적은 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서 못하게 됐거든요 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5년 중에 열심히 제대로 한건 딱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길어지네요 말이에요 혹시 네 길어요 다른 데로 새는거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안테나가 너무 많은건데 음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오케이 뭐 다른 뭐 해결을 못하구요 네 하나의 플래너 배우실거니까 플래너에서 그 비전 설정할 때 개인의 그 비전보다는 타인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세우세요 그러면 다시 이러실 수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만족을 한거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어 간절하지 않게 되는거에요 근데 타인에 대한 비전을 또 세우면 그러니까 이 이타적인 비전을 세우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영미님은 그 비전이 생기면 다시 치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고수한테 네 더 잘하시는 고수님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면 치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가진게 많으셔서 네 그래서 그런것도 있어요 조금 게을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 오케이 계속 볼거니까 우리는 또 어 자 정현아님 네 전하기가 무서우세요? 네 무서워요 왜 무서워해? 거절당할까 봐? 아니 지금은 바쁘겠지 그러면서 자꾸 미루고 막 아 배려심이 많으시구나 네 좀 그런게 있어요 어 바쁘고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음 음 뭔가 좀 무서워요 음 막상 듣는거는 잘하는데 음 뭐 표현하고 음 이렇게 막 계획 짜고 그런거 잘 못하는거 일단 습관이 안되서 그런거구요 정현아님은 기초체력훈련이 필요합니다 스킬을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화하는거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아예 하루에 내가 20통을 하는데 아 20통을 하는데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안부전화 음 그냥 아 30초 이내에 끊는 전화 음 얼마 안걸리겠죠 20통 해도 예를 들면 뭐 10통 해도 되고 어쨌든 규칙적으로 내가 전화를 하겠다 사업얘기 말고 비즈니스얘기 말고 그냥 안부전화 두렵지 않겠죠 그냥 안부전화 음 그러면 한바퀴 돌겠죠 한달이면 한바퀴 돌죠 음 한사람이 전화를 벌 수 있는 양이요 한 200에서 한 300통 정도 밖에 안돼요 내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명이 많아봐야 그럼 그렇게 하면 한날 돌잖아요 두번째 또 전화하는거에요 덜 두렵겠죠 세번째는 비즈니스 얘기해도 되죠 한번 보자고 두려워요? 안 두렵겠죠 그런식으로 전화 두려움부터 좀 없애세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플래렛 또 할거니까 그럼 하루이내에 몇통씩 한다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그 목표를 세우세요 전화 위주로 어 그러한 다음에 한달 후에는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몇명 잡겠다 그냥 만났어요 그냥 그리고 본인이 좀 변화된 모습 잘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거지 궁금할거에요 뭐하는데? 자연스럽게 건강해줬어 뭔데? 먹어봐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해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께요 음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기업체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서 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코칭을 받거나 또는 어 일정부분에 어디 수강을 하면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저희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수강 안하셔도 상관없는데 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들어보시고 혹시 뭐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12주 과정을 만들었어요 잠깐 소개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오비엄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